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2월 24일날 중앙일보에 강찬호 논술위원이 쓴 제목 사전투표 언모론 재발등 찍기다라는 그런 칼럼의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부정선거는 언모론이고 더더욱 사전선거 부정문제 또한 언모론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아주 웃기는 그런 칼럼입니다. 시작과 끝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3구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보수청 일각에서 부정선거 언모론을 주장하며 사전투표 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다. 막연한 언모론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 저희 논평은 사전선거 독려를 할 수 있다면 같은 차원에서 당일투표 독려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다. 그런 허황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난 12월 달에 안동델리 조충열 기자는 선거 자유 방해죄라는 그런 허황된 검찰의 기소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죠. 국민 참여 재판에서 7명 모두가 다 조충열 그런 기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글을 읽고 18명 가운데 3명은 짧은 글로 강찬호 논술위원회를 찬성했고 15명이 비판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정말 다 소개드리고 싶지만 정말 명문을 쓰신 몇 분만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K님입니다. 이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란 한 사람만의 논리를 가지고서 부정선거에 위험성이 없다는 단정은 현실을 왜곡시키는 언론이라는 언어술의 고지점에 쓰이는 언어 권력자의 독재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전투표 암에서 나온 실물투표용지를 보기라도 하는 경우가 있는지 먼저 강찬호 논술위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관들이 취하는 범법행위에 대해서든 정당한 법률과의 행동인지에 대해서도 강찬호 논술위원이 생각해보시고 함부로 언어 행동을 하시는지 또 묻고 싶습니다. 실체를 직접 파악하지 아니하고 내뱉는 언어 행위는 논문의 표절 행위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범법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전투표를 지향하자는 것을 선거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라 하시는데 그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투표용지는 엄연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용지의 종류와 구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배되는 모든 것은 불법부정용지임을 아셔야 됩니다. 이분의 지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한 종류와 구격에 맞지 않는 엄청난 규모의 그런 부정투표지가 다섯 번 재검표에서 쏟아져 나온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덜고 부정선거가 음모론이다 정신이 나간 거죠 한마디로 다음은 피의님입니다.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왜 선거 무효소송 관련 재판이 진행이 안 되는지 강찬호 논설위원은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이미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사전투표율이 투표가 음모론이라고 강찬호 논설위원은 주장하시는지요. 그러고도 당신이 기자입니까 기자로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시고 권력에 부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언론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부정선거 재판이 왜 진행되지 않는지를 취재하는 것입니다. 찬성 11명 반대 1명입니다. 이의님은 지금은 한마디로 국난입니다. 문정건부터 따져도 거의 5년간입니다. 조중동이든 뭐든 논설위원에 머내하는 자들이 이 국난을 느끼고 있습니까 모른다면 붓을 꺾든지 자판기를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국가가 체제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정령 당신은 모른단 말입니까 문제는 부정선거입니다. 이 정권 들어서 치루진 4번의 공적선거가 더러운 인간들의 범죄로 장악되었다는 것을 강찬호 논설위원은 모르십니까 특히 사전투표는 한마디로 부정선거의 온상입니다.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 자들이 자유우파 시민들의 젤귀를 아는지 모르는지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간단히 유튜브 채널 공병호 tv를 보시기 바랍니다. 안중근의 1일부 독서 구중생 행극이라 했습니다. 비슷하게 1일부 시청 뇌중생 백골입니다. 잔성 38명 반대 3명입니다. 다음은 t님입니다. 강찬호 논설위원님 언모론이라니요 수많은 증거가 넘치고 있는데 강찬호 논설위원은 확인이라도 해보고 쓴 글입니까 깨끗한 선거였다면 대법원은 6개월 이내에 종결해야 될 선거 무효소송을 왜 아직까지 미적되고 있습니까 논설위원이란 사람의 글치고는 팩트 사실 확인이 없습니다. 찬성 50명의 반대 4명일 겁니다. 아마 이 글은 강찬호 논설위원이 쓴 최악의 칼럼 가운데 하나로 아마 손꼽힐 겁니다. 이 글이 구글에 영혼이 남기 때문입니다. n님입니다.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단정을 내리기 전에 강찬호 논설위원은 왜 야권의 국민들이 당일 투표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고민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신중하다 할 수 있는 황교안 전 총리도 그동안의 입장을 바꾸어 부정선거를 주장하게 된 것도 재검표하면서 본인이 참관해보니까 많은 증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해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증거가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21세기에 무슨 부정선거냐고 단정하기에는 너무 많은 증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검증한 것은 첫째 재검표하는 사전투표용지가 프린트로 출력된 것인지 인쇄된 것인지 둘째 그 용지가 국내 어느 제지업체가 납품 전문가 제지업체인 투표주는 국내 2개 업체에서 납품받는다고 하였기에 전문가 통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검증 요구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참관했던 인쇄업자가 대부분 인쇄된 용지였다고 주장하였다면 사전투표용지가 그것은 사전투표용지 반드시 프린트해야 됩니다. 언론이 검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성 33명 반대 1명입니다. 선거가 무너지면 나라가 크게 어려워집니다. 이게 자기 문제입니다. 이렇게 중앙일보 논서를 위한 사람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마치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 같은 글을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습니까? 민초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글 쓰고 댓글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부끄러우면 그걸 내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고컨대 강찬호 논서위원회 이 글은 최악의 글입니다. 아마 시간감에서 아주 부끄러워할 그런 글입니다. 가능한 내리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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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